Q. 12스타베리 Q. 12스타베리 Q. 13스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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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4스타베리 Q. 14스타베리 Q. 14스타베리 Q. 14스타베리 주었다고 한다. 야트막한 봉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옛 문화를 추억하는 곳 송산리 고분군이다. 백제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경주에 있는 신라왕들의 무덤에 비하면 무척이나 소박하고 단출한 모습을 하고 있다. 모두 7개의 고분이 존재한다. 중국 남조시대의 무덤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점으로 보아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에서 4호분까지는 백제의 굴식 돌방무덤 형식으로 조사 당시에 도굴된 상태였다고 한다. 고분군 위쪽에는 1에서 4호분이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는 5에서 7호분이 위치해 있다. 5호분은 굴식 돌방무덤, 6호분은 남조의 영향을 받은 굴식 벽동무덤 형태이다. 출입문이 대놓고 마련되어 있어 여러 차례 도굴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7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무령왕릉이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무령왕과 그의 부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지석이 발견되어 축조연대가 명확한 몇 안 되는 고대 무덤 중에 하나이다.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무령왕릉에서는 금관, 금귀걸이 등 총 4,6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 중 12종목 17건이 국보로 지정되었을 만큼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12종목 17건이 국방부 지정되어 있어, 이 시각 세계관의 역사적 가치에 따라서 희망하지 못해. 이제는 그냥 그대와 같은 경우가 있음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시각 세계관은 어떻게 지내될 했다.